좋았던 기회를 다 날리고 갈등 하나만 남았습니다 북미가 더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푼 지 고작 1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미국이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미사일과 우주 항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을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지금 성공하고 자축하는 이런 일들이 축하하고 대단한 일에서 그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서야 이런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미사일 지침이 탄생할 것입니다 2017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딛고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전쟁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잘 풀릴 것 같던 북미회담이 싱가포르 회담 뒤에 갑자기 조금씩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도가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북한을 부추겨 북미만의 이벤트로 가져가고자 했고 북한은 보험과 같기도 했던 한국을 북미회담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자 북미회담은 대번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것으로 북미회담은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북미회담에는 두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남은 하나는 비핵화를 한다고 할 때 북한이 얻고자 하는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종전선언일 수 있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미회담이 이처럼 파행된 이유가 북한이 양보를 안 해서 그런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만들지 말라는 핵을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할 테니 조건을 들어달라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주장대로면 국가 간의 그 어떤 회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갈등을 조율할 기관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고 검찰과 판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원칙과 현실이 다름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익을 두고 다투는 외교와 협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미국이 원하고 하는 것이니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만큼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때 실제로 안보가 유지되고 국방이나 외교가 강화되고 외세나 북한이 어이없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북미회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의 요청을 받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55구의 미군 유예를 송환했습니다 당장의 돈 한 푼, 쌀 한 줌이 아쉬운 북한이지만 향후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며 이심전심이라는 민족 특유의 정서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에서 미국의 성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유해 발굴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쌓을 목적으로 비핵화와 ICBM에서 성의를 보이는데 미국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실험발사들을 제거하고 북한에 억류 중인 인지를 석방했습니다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고 ICBM 발사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당연히 이심전심에 따라 미국도 이에 걸맞는 크고 작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닌 북한의 자발적 선언과 조치였기에 미국이 북한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작은 움직임만 보여준다 해도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각에서는 북미회담 성과물이 차고 넘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를 말하는 트럼프의 그럴듯한 말만 존재했습니다 북한은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서 동시에 애가 탔습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미국이 뭔가 행동을 보일 거라는 북한 내부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북한의 이런 선제적 행동은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운신 폭을 넓혀주었고 추가 북미회담이나 성과물을 별 무리 없이 내기에 충분했는데 트럼프는 선제적 북한 행동을 지켜보다가 북한이 그만큼 다급하다 여겼는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미국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도 있지만 북한의 고민은 요구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요구는 하지만 북한이 그 요구를 실행할 때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잘 살게 될 것이고 북한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다 많은 나라와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런 말만 북한이 들어야 했는데 북한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재 안전 보장에 대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인가였습니다 북한이 요구를 실행했을 때 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의 단계적 제재 완화는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 선언이 가능한지 공식 비공식으로 북한은 확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대답 대신에 미래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만 남발했습니다 북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유일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신뢰는 급속히 낮아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의합니다 속도도 나지 않는 기차를 타고 중국을 가로질러 김정은이 하노이로 갈 만큼 회담 성과를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달려가 만난 트럼프와 회담은 회담 일정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회담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북미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회담에 임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합의하고 그 정도만 발표하고 다음 회담을 약속해도 되는 회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전에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북한 핵시설을 포함해 군사시설 사찰을 말하고 조기에 회담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원한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 행동에 합의했다고 여겨 하노이로 달려온 북한은 미국은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나 언지를 받았는데 미국이 태도를 바꿔 전혀 딴소리를 했거나 관계없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회담장에서 트럼프가 추가로 요구한 이런 제안은 북한이 수용하지 못해 판이 깨졌다는 그냥 이쯤에서 판 깨자는 명분용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관련 시설이 은폐되는 우려를 설명했지만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생활필수품 제재 완화를 제안했고 그것조차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핵물질을 얻고 재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핵무기 추가 생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고 협상장을 나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겪고 나서 북한의 태도가 급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집 만남조차 북한은 미국을 피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 반복된다 여겼을 것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제네바흐비와 2000년대 육자회담을 파괴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것 하나 내주지 않아도 전부를 북한이 내주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히고 회담에 임한 미국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변해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북미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를 원할까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과정은 북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실질적 효과를 내고 남북한은 교류나 경제, 협력 등에서 많은 효과를 내지만 반면 미국에게 그러한 과정은 한국에서 기득권이 약화하고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서 군사적 옵션이 줄어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보다는 미국에 전혀 손해 없는 현재를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하고 미국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떤 것을 주고 받을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유엔 추가 제재를 위한 안보리만을 수집하더니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에서 행동이 멈추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외 다른 목적이 더 강한 유엔사령부 평시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에 반환되는 전자권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 남북분단 상황에서 가능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남북분단, 미중 갈등으로 발생하는 군비 경쟁 미국에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젠 모두가 알고 있지만 2017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작전은 종전선언 이후엔 단순한 침략이 되고 전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효과로 가장 좋은 점은 안정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줄어드는 크기만큼 우리는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전 상태 지속은 미국이나 일본에 도발 명분을 주는 시발점입니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군사 작전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전면전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위험도 커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사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나라나 개인에게 못살고 부족한 나라와 개인이 먼저 양보하고 편의를 봐주지만 힘과 부를 지닌 나라나 개인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고맙지 않고 오히려 절박한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당연한 듯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집권한 지 1년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 없는 요구만 하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미 관계가 더 나아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미국의 대화의 지는 더 약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존재감을 내보이지 않고 침묵하면 지금의 상태를 지속하게 되고 미국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더 도발하려 할 것이고 미국의 이런 북한 모습은 군사적 조치에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전작권이 없어 주한미군을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처지에선 당대강이 더 심해지면 그만큼 위험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7년 상황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 이 나라에 겪지 않아도 될 너무 큰 시련을 각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